8월 12일에 어묵 당신이 너무 좋지 않으신다. suppor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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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아, 제법 이리 왔니? 조개실? 응. 막 붙여 들어가주대. 이거랑. 이제 이거를 또 덮어야 돼 네 덮으세요 또 그다음에 야 이건 당신 씨 고모가 보내준 오이씨 3개씩 고고 하나 잘라줘 이것도 적어야 돼 오이씨 됐어요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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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l 줘요 네 요건 초당옥수수 이거 뭐야 노각 요건 노각 찰옥수수 요건 오이 요건 고문해 준 오이 저거는 단호박 됐어요 소모기 어디갔어? 시상계 어디갔어? 웃겨 된장찌개 계란 김가루 닭고추 치즈 양념 참기름 양념 잘 익은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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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재료맛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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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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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맛 가루 전복 스크도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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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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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참기름 그리고 냄비에 넣어주세요 이제 다 먹으면 마늘을 넣어줘요 그리고 냄비에 넣어주세요 냄비에 넣어주세요 냄비에 넣어주세요 냄비에 넣어주세요 계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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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kaku 계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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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물 양파 양파 쫀득쫀득 رu프로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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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소금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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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냄콩 치즈 어묵 너무 딱딱 된장찌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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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버섯 참기름 메뉴 소금 그릇에 부추 핫도그 계란 벚꽃 흙 계란린다 육수 계란린다 후추 코코넛 소시지 후추 계란 후추 새우 사이에 후추 음료 짬뽕 오징어 오징어 아이스크림 치즈 닭다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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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고기 파 고추 소금 소금 고추 매콤 달걀 닭다리 참기름 고기 소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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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다진마늘. 고추, 소금, 후추, 하늘, 고추, 후추, 소금, 다진마늘 생분물 생크림 다지않고 에게 다진마늘 레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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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식구들 잘 지내셨죠?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뵈러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열무김치 보리비빔밥을 먹고 싶어서 엊그제 열무김치 얼갈이 열무김치 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리밥 해가지고 열무 얼갈이 김치하고 여기 비벼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청국장 끓이고요 요거는 양배추 야채 넣고 또띠아 했어요 요거는 알배추 물김치 담근거 가져왔습니다. 후라이하고 비벼 먹으려고요 자 그러면 한번 비벼 볼까 네 보리밥에다가 비벼 봅시다 오우 이거 김치 넣고 아유 맛있겠다 오우 많이 넣으셔 아유 이거 많이 넣어야 돼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추장 넣고 고추장 넣고 아유 맛있겠다 야 야 야 자 됐습니다 야 맛있겠다 야 자 아빠 자 할아버지 엄마 엄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것도 넣어서 비벼야 되는 건데. 이게 넣어서 비벼야 맛있어. 이야. 맛있겠습니다. 이거 넣고 비벼면 더 맛있다. 네들 한 숟가락씩 비벼. 네. 이야.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넣자마자 쑥 들어가네. 이거는 덜어 놓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것도 비벼 잡으라고. 그냥 비벼 잡으라고. 응응. 음. 이거 봐. 가위 좀 보세요. 이거 자르게. 이것도 한잔 먹어야지. 응. 밥 써야지. 됐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죠. 맛이 훌륭하죠? 응. 야. 연어 김치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먹고 싶어서 김치 했잖아. 너무 맛있는데? 명동 꽁보리밥보다도 더 맛있네. 그전에 뭐 가서 명동 꽁보리밥 파는 데 있었지. 시청 앞에. 응. 그리고 뭐 먹으면 꽁보리밥을 줬는데. 맛있는데? 너무 시원한데? 응. 맛있네. 이거는 뭐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응? 도티야? 네. 도티 하나 줘봐요. 네. 도티야? 응. 어휴 치즈가 뭐. 잘라줬어. 아휴 김치가 왜. 김치가. 되게 맛있게 보인다 이건. 맛있어. 치즈가 듬뿍 들었네. 치즈 맛이 좋은데. ряch ficar. 은권을 막 이렇게table. 그리고 얘네들 predictable. 후라aks 타이티들이 만듭니. 여 sings. 저 여름 psi하는 기분이네. 이게 원래 한여름에 먹는 거잖아 도리밥이 열무도 이렇게 맛보고 열무도 우리 농사지어서 먹으면 여름에 먹는 거지 여름에 먹는 거야? 응 지금은 다 빨라졌어 야채가 사기절 없이 나오니 옛날에는 눈만 뜨면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 보리고개라고 그러잖아 쌀이 떨어지면 이제 여름에 보리가 나 이게 보리가 여름에 떠는 거야 그럼 보리도 이제 일찍 떨어져 농사를 조금 밖에 못 짓는 집은 일찍 떨어지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리고개라고 있어 사람도 굶어서 죽고 그랬지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 전쟁 때잖아 전쟁 때가 아니라 옛날에 그랬어 아 그래요? 그래서 꽁보리밥 옛날에는 꽁보리밥 보리밥을 이렇게 보리밥은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보리농사 지은 거는 이렇게 딱 씻어가지고 한번 또 푹 쪄 쪄서 뒀다가 그걸로 밥을 또 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로 금방 밥을 해 먹는 게 아니야 보리를 만나 이 보리 씻느라고 이걸 웃기느라고 손톱에 다 달았어 그래가지고 보리밥을 해 먹고 보리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감자 감자를 보리밥에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척척이 있다는 무쇠 숫에서 밥 해가지고 이따는 무쇠 주걱이야 밥 주걱 척척이 이겨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부드럽게 에이 옛날에는 진짜 배고픈 시절이었지 이렇게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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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이야기 나오면 끝이 없어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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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되게 푸짐하다 이거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 맛있다 맛있다 응 으흐흫 으흐흐흐 으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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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흫 으흐흐흐흫 딱딱하시니까 부드럽네요 うん 부드럽고 뭐 누구도 별로 없는데 으흐흫 음, 맛있어? 얼갈이하고 열무하고 이제 싹이 났어? 올라와? 아, 그저 싹 뿌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저것도 올라서 완두콩 보리밥이 소화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보리밥 먹고 방귀가 먹고 오늘은 금방 배고파 옛날에 보리밥 먹고 방귀가 먹기면 날아가는 거야 보리밥이 방귀가 잘 나가 소화도 잘 되고 보리밥을 많이 먹게 하려고 광고가 있었던 거 같은데? 광고가 무슨 광고? 방귀가 깨는 거? 노래도 있어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아니 진짜 보리밥 먹으면 방귀가 잘 나와 진짜로 아, 또 우리 되게 맛있네 되게 시원한 거 같아 청국장 맛있다 청국장 안 넣고 청국장 가루가 있길래 청국장 가루를 넣었어 청국장 가루를 넣으면 구수해 된장찌개에 한 숟갈씩 넣으면 아주 구수해 우리가 만든 건가? 응 만든 거지 띄워가지고 말려갖고 빻은 거야 당신은 이야기하면서도 빨리 먹었네 얘기하느라 내가 제일 늦었네 응 맛있게 먹었네 진짜 맛있네 맥주님씨가 맛있게 됐어 아주? 아유 맛있어요 아유 아까도 많이 먹었네 응 맛있어 열맹인치도 너무 맛있다 열맹인치도 맛있어 맛있게 됐어 아유 웬일이야 아니 옛날에는 보리밥이 먹기 싫어서 이게 정말 보리밥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아유 저는 이게 별미로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아유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냠냠 식구들도 이렇게 열무 얼갈이 김치 이렇게 하셔서 한번 이렇게 보리밥 해갖고 비벼 잡숴 보세요 너무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잘 계세요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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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